자자자자 휴지에요 자 오늘은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에론 랜덤 웅빨 챌린지 2차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도 그거 이어서 오늘 돌리판 돌릴건데 그전에 새롭게 추가된 룰이 하나 있거든요 탄스 시스템이 생겼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분마다 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30분마다 무조건 써야돼요 두개는 좋은거 두개는 완전 똥입니다 탄스도 복불복이 첫번째 돌림판 뭐가 뜰지 바로 갑니다 돌려돌려 돌림판 아악 배달의 휴지로 갑니다 쓰코터 부드럽기도 한데 나쁘진 않은데 우우우우우 우우우 하하하 야 근데 오토 이게 약간 오토바이 계열들이 타는맛은 있다 야 따다다다다다 눈 감았어요 난 몰라. 진짜 몰라. 자 첫 번째 찬스 뽑았습니다. 자 뉴베이스 등장하셨어. 눈덩이 도전! 갑니다! 야 이거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달리는 소리보소. 야 이게 부스터 쓰는 거 맞아 근데? 아니 부스터가 써지는지 안 써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3초? 오? 근데 의외로! 와! 나이스! 와! 와! 38초. 야 이거 루도포! 야 의외의 발견이냐? 35초 때? 뭔데? 역시 카트 어떤 카트를 타든 간에 조동사 빨이요. 어. 콤빨이요 결국에는. 살짝 꺾고. 드립 들어가면서. 밟. 밟고 들어가 들어가. 밟고 밟아. 밟아. 자 두 번째 찬스 타임 왔습니다. 두 번째 찬스. 바로 한 번 뽑아오겠습니다. 지금 3개 남았고요. 한 번 썼던 거는 이제 제외를 할게요. 이번에도 저 눈 감고 갑니다. 나 어떤 건지 몰라요. 제발 나와라. 응? 안 돼. 돌려돌려. 돌려돌려. 얼마나 좋은 차일지 한 번 보자고요. 와우. 와우. 와. 이거. 차가 안 나가는 데 표. 오. 야 감속 봐. 아. 진짜. 차가 멈춰요 여러분 이거. 아니 아틀라스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대충 해도. 어느 정도. 보정 해가지고. 앞으로 가주거든요. 얘는 얄짤 없네. 오. 돌림판. 두 개 수정. 오오오오오. 스톱스톱스톱. 오오오오오오. 영카타다가 백기사 타니까. 그냥. 다른 차원의 카트인데요 이거는. 자 일단은 밟았고. 그렇지. 진짜 깨자. 깨자 휴지야. 에론 지로부로부터. 터서 나보자 제발. 밟아 그렇지. 밟고. 제발 한 번만 더 주세요 백희상 나 진짜 이번 집중해서 할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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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생냥이 보여주자 아이템 파트로 스피드 좀 한번 깨보자 우리 역사 한번 써보자 갈비먹는 소리 가자 백희상 이제는 돌림판 없이 계속 가요 가자 백희상 이제는 돌림판 없이 계속 가요 갠이야 설마? 아니야 집중할게요 갠 아... 이야!2초 남았다 질.착.해 trabajee 침.착.해 침.착.해 공격 시끄러 iggle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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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수과 어림없는 수리! 아 진짜 부서 딱 한 개만 밟았으면 한 개만 진짜 아... 지금 진짜 거의 다 왔거든요? 0.1%만 남았어 마지막 3단 보스터 있잖아요? 그거를 밟냐? 아 못 밟느냐? 딱 그 차이야 안 돼! 여기서 부서 쓰면 안 되겠다 내가 부서 쓰면서 꺾으니까 자꾸 이게 벗어나네 부서 안 쓰고 아꼈다가 밟고 밟고 밟아서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또 못 밟았네 자 이거 한 번 연습이나 해보자 그냥 여기서 만약에 부서 써가지고 쇼스로 살짝 아 여기 부서 쓰면 안 돼 절대 안 돼 너... 하고 밟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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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저 막판에 초반에 좀 망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초가 많이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달려보자 했는데 이걸 깨내. 이러면 나 이제 뮤비 탈출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L1 라이선스 팩특. 인간 승리입니다. 뭐 누군가한테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만 못 딸 거 같았어요. 솔직히. 나 L1 단 남자야. L1 배지 획득. 자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발! 여보세요. 아이고 형님. 저도 이제 L1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아 L1 깼어? L1 깼죠. 아 이제 깼어? 아 이제라뇨. 지금 에런, 세상에 에런 언제 적이니? 형님은 이제 깬, 깬지 좀 되셨죠? 아니 애진작에 깼지. 벌써 한 세 달 전에 깬 것 같은데 나는. 아 그래요? 아하! 아니 좀 감각 좀 녹슬으셨을 것 같은데? 아 너 지금 에런 깼다고 지금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 그 세 달 전에 딴 거랑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깬 어 그 에런 그 살아있는 감각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뭐 어쨌든 나한테 도전하겠다 이거잖아 지금. 조만간 나를 한번 잡을까요? 아 콜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같은 에런끼리. 근데 지금 에런은 확실히 좀 쉬워. 아 쉽다고? 쉽다고? 너 뭐로 깼어? 저 백기사요. 아이씨 그냥 핑코로 깨야지. 부릴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